첫번째, 메인파워드 스위치의 리프트업을 켜요. 그리고 이 파워드와 모드 버튼을 켜고, 파워드가 켜고, 몸의 템포트 모드가 정해져요. 그리고 다시 켜고, 오시전 세트레이션 모드에 들어가요. 이렇게, 모드가 매번 켜고, 몸의 템포트 모드을 켜고, 위쪽의 파워드와 모드 버튼을 켜고, 몸의 템포트 센서에서 위쪽에서 위쪽으로 켜고, 동일한 패널에 위쪽으로 켜고, 그리고, 몸의 템포트 다 Connie 앱 먼저 켜고, 위쪽은, 몸의 템포트의 온갱이 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상화 dizer 방법으로يا. 다시 켜고, 버튼을 다시 켜고, 다시 재결제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결제품을 강화하여 압력을 탑정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을 탑정시킬 수 있는 압력을 바닥에 탑정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을 탑정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을 탑정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이 완료가 됐으면 압력의 압력이 LCD screen에 감사합니다.